저는 나름 타박사라고 생각해요, 제가. 되게 차에 관심이 많습니다. 24대를 탔더라고요. 되게 편하고 되게 또 싸다 하더라고요. 어플로 차를 부르면 차가 앞에까지 딱 온다 하더라고요. 스팅어. 저거 타보고 싶었어요, 그거. 신차잖아요, 또. 또 나름 스포츠카 약간 그런 느낌이 난다 해서 스피드나 이런 마력 이런 걸 가지고 있나 궁금하고. 이게 좋네요. 타보고 싶은 차 있으면 부르면 되니까요. 이게 말로만 듣던 스팅어네요. 고급차에나 볼 수 있는 게 다 있네. 소카 좋습니다. 앞으로 신차 나오면 차를 살 게 아니라 소카의 부름으로 제가 불러서 신차를 좀 타봐야겠어요. 인생은 이효이처럼 달려보겠습니다. 잘 만나야겠어요. 감사합니다. allo. 고맙습니다. 괜찮아요, 껍질이 부르면